어금니 2개의 금리 색깔을 치아 색깔로 바꾸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정교합 치아하고 덧니를 최대한 빨리 교정할 수 있을까요? 눈 아래쪽 이쪽 부분에 점을 찍고 싶어요 인상이 달라 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얼굴과 몸에 있는 점은 다 빼고 싶습니다 사랑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미끄러워 간다 걷는 콜라 넓어 광어 금리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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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